SK 스퀘어가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쉴더스 이후 다른 계열사들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고,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 투자 또는 인수도 검토 중인데요. 신규 투자로 성과를 내고 미래 먹거리 확보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회사 SK 쉴더스를 정리한 SK 스퀘어는 이커머스 계열사 11번과도 Q10에 팔려는 생각이 있고, SK OTT 웨이브와 CJ OTT TV인간 합병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게 SK 스퀘어의 입장입니다. 인수자와 뜻이 맞고 충분히 돈을 지불하면 다른 계열사도 매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SK 스퀘어는 SK 쉴더스 매각 대금으로 8,6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실탄이 두둑합니다. 올 하반기 신규 투자처를 찾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근 신설한 해외 투자법인 TGC 스퀘어를 통해 일본, 미국 쪽 반도체 소부장 기업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SK 하이닉스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이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 앱 모빌리티는 앱 이용자가 늘고 있고, 아르프도 성장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팀 앱은 향후 모빌리티 신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매출과 영업익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긍정적입니다. 실더스 지분 매각에 따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하기 위해 2천억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맞물려 SK 스퀘어 주가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올 초 3만 5천 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최근엔 4만 원대 중반까지 상승했고, 밀었던 비상장사 IPO가 재추진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도 예상됩니다. 기존 보안, 커머스, 플랫폼, 기타 사업 비중을 조정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결입 같은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재편할 필요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버틀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런 저런 스퀘어는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지 않으신 거죠. 한동안 부진했던 SK 스퀘어가 유망기업 투자, 자회사 IPO 또는 매각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실적 개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